자 겨울 김장 김치 오늘 김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며느리님 고개를 들어주세요 자 모아꼬님 며느리님 모아꼬님 며느리님 아우 좋아요 자 모아꼬님 큰 딸님 자 모아꼬님 큰 딸님 되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예 예 예 자 우리 자 고기 삶아 지금 잔치 벌리고 있습니다 김장 김치 아 맛있다 음 자 모아꼬 회장님 자 고기 한저번 들어주세요 자 김장 김치 자 한 대 더 쓰세요 기사님도 어우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오늘 김장 김치에 오늘 수육에 오늘 맛이 끝내줍니다 오늘 자 선산 이모님 자 선산 이모님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예 예 응 자 우리 아그들 복잡이 짠 거 좀 찍어 어 복잡이 짱 바빠요 사실진다고 복잡이 짱 바쁘다 아이고 김장 김치 좋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배추 잘 절아줬지요 한 보리요 배추 끝내줍니다 오늘 네 끝내줘지요 양념도 끝내주고 마 어 배추도 잘절이 자꾸 끝내줍니다 오늘 네 아 오늘 자리가 좀 좁아서 다 못 들어옵니다 오늘 자 바깥에 대기 중입니다 1차 먹고 나가고 2차 다시 들어옵니다 바깥에도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 선사님 언니 바깥에도 사람 많이 있어요 배달해야 돼요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김장김치 예 배달합니까 예 배달 회장님 맛있습니까 둘 먹다 하나 죽으면 다 못됐다 둘 먹다 하나 죽으면 안 되고 하나 죽으면 안 돼 하나 죽으면 안 돼 아멘